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중국 자금성의 유물은 명청 황제 24명의 것이 축적되어 있다 보니 무엇보다도 수에 있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자금성 고공박물관에 있는 것이 약 180만 점이고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이 약 70만 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성 보물 중에서도 가장 진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황제될 것은 상당수가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청나라 몰락 이후 본토의 보물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서태후는 살아생전 보물을 애지중지한 만큼이나 약탈에 주도 면밀하게 대비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나라의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태후가 죽은 후 농유황후는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도록 하인들을 저수궁에 서태후의 침실로 보냈고 그들은 우연히 그곳에서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태후의 침실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서태후와 그녀가 가장 신뢰한 환관 이현영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현영조차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반드시 서태후의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궁연하 환관들이 실수로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서태후의 보석뿐만 아니라 미용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서태후는 비밀리에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그것의 입구를 들어가면 양쪽에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두 개의 좁은 통로가 나왔고 통로의 막다른 곳에 두 개의 나무 피스톤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르면 지면이 내려가면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저수궁 밀실이었습니다. 그 밀실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많은 금과 수많은 보석과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의화단의 난을 분노한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공격하여 자금성을 점령했을 때 보물의 혈안이 되어 있었음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태후는 피난을 떠날 때 자금성의 많은 보물들을 벽이나 우물 같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물은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태후가 지킨 보물은 선통제 푸이에게 귀속되지 못했습니다. 푸이는 1912년 신의혁명으로 폐위되었고 세정부군과의 협정에 따라 재산권을 내놓고 자금성 한쪽에 거주하며 매년 황실 유지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폐위조서에 따르면 황실 소유물은 중화민국에 귀속되었고 세정부는 매년 황실에 은사백만 태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여전히 많은 내시와 궁여들이 있었고 이전의 화려한 황실 생활을 유지하려면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푸이는 자금성 보물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는 데 동의하게 되었고 권륭제 때 만들어진 금종을 그런 목적으로 밀반출했습니다. 특히 그는 점점 황제라는 이름만 남은 자리가 얼마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자리인지 깨닫게 되면서 형제들이나 아버지를 통해 점점 고가의 보물들을 밀반출했습니다. 그의 동생 푸제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두 작품이었지만 점차 양이 늘어 69개의 나무 상자 분량이 되었습니다. 주로 고서, 보석 장식물, 황실인장, 서화첩같이 크기가 크지 않아 큰 의심을 사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푸이는 자금성에서 추방되기 2년 전인 1922년에 자금성 보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것은 권륭제 때 세워져 권륭제가 가장 아끼던 유물들을 넣어놓은 건복궁이었습니다. 건복궁은 가경제가 봉인 조치를 해놓아 어떤 보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열고 보니 온갖 진귀한 옥작품, 도자기, 그림, 금불상 등 수많은 보석과 진귀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923년 6월에 그곳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지 않았고 결국 많은 그림과 고서와 조각상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물을 훔친 황관들이 들킬까 봐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듬해 1924년 중화민국 군벌인 펑위샹이 자금성에 와서 푸이에게 수정된 황실 우대 조치를 알려주고 3시간 내에 자금성에서 나가라고 했고 푸이는 자금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추방되는 순간에도 푸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가지고 나가다가 검색 과정에서 발각되어 압수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금성에서 빼돌린 보물들이 상당히 있어 거주지나 또 다른 곳에 보관해놓고 저당 잡히거나 파야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25년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가 보물을 빼돌린 것을 비난하며 자금성을 고공 박물관으로 만들어 유물을 전시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933년 일본 침략이라는 뜻하지 않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중화민국은 박물관 책임자와 전문인력을 대거 자금성에 투입하여 보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했고 그것을 좀 더 안전한 남서부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엄선된 수많은 도자기, 옥장식물, 서예의 회화, 청동 진귀환고서 등을 2만 개의 상자로 나누어 포장하여 야간의 군에 철저한 보호 아래 수송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탈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보물 상자는 혼란한 북동부에서 멀리 떨어진 상하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934년 12월 박물관 책임자는 중화민국 수도인 난징에 보물을 보관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 건물이 완성되었고 보물 상자는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상하이 점령에 이어 난징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바람에 보물 상자는 다시 8년간 동굴이나 사원, 심지어 개인 주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그 와중에도 도난당하거나 분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1945년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고 물러갔을 때 보물은 다시 난징으로 옮겨졌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국공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팽팽하게 맞선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 모두 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물이 자금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1949년 보공 유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국민당 총재 장제스는 중국이 공산당에게 완전히 장악되기 직전에 보물 2만여 상자 중에서 진귀한 것들이 들어있는 3천여 상자를 배에 싣고 대만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장제스는 때가 되면 가지고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그때부터 중국은 영원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륙에 남겨진 나머지 보물은 베이징의 고궁 박물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제스가 대만으로 가져온 보물은 10년 이상 전용 금고에 보관되다가 1965년 대만에 세워진 국립박물관에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속에는 잘 알려진 취옥백채, 유경석 상하투하울용문투구 등의 진귀한 황실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취옥백채는 흰빛과 초록빛이 혼합된 하그복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여 배추 모양으로 조각한 작품으로 광서재의 아내 중 하나가 결혼할 때 가져온 예물이라고 합니다. 유경석은 제육처럼 보이지만 역시 비슷한 질감을 가진 옥을 조각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상하투하울용문투구는 상하를 자르지 않고 통으로 조각하여 구안에 구 구안에 구 이렇게 17개의 구가 들어간 작품으로 한 집안의 장인 3대가 100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합니다. 유물이나 보물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거대한 대륙에 걸맞는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